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개장전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K조선 올해 흑자 전환 기대 상승 정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 전망입니다. 오늘 조선과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요즘 들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올해의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연초에 많았었고 또 연초에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괜찮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1월에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뒤처졌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현대미포조선 적자가 발표되면서 이번 주였죠. 그러면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현대미포조선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조선 올해 흑자 전환 기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일단 요즘에 엊그제 현대미포조선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혹시 작년 4분기에는 흑자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적자도 나오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추가 하락 부분이 오히려 조선주들은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수주는 어차피 올해 수주는 기대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수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피크일 거다 수주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도 작년 피크라는 것은 거의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현재 1, 2월 달 수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올해 목표치의 한 20% 정도까지 채웠으니까.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전체 수주 목표치 자체를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15% 정도를 낮췄습니다. 컨쿠르에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현대미포조선은 흑자전환이 거의 유력하고요. 또 지난번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4분기에는 흑자전환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올해부터는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이 따라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위협이 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LNG선 쪽에 있어가지고 특히 추진선 쪽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신조선과도 지수가 좀 올라갑니다. 작년 최고치가 162.12였는데 지금 올해 2월 달에 신조선과 지수가 162.51로 작년 최고치를 또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 글로벌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 물량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올해 수주, 작년 수주 피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우려가 있는 것들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과연 상반기 때 흑자전환을 하느냐, 하반기 때 흑자전환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바닥은 잡을 걸로 보고 있고 흑자전환 기대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선사들보다 계속해서 기자재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선사들이야 주가가 그런 얘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기자재주들은 분명히 지금 수주 봐 놓은 거 오래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 납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태광 같은 피팅주들, 또 선광밴드도 있고요. 지금 다들 현대미포조선 빠졌기 때문에 밑에 대기하고 있죠. 한국화본, 동성화인택 같은 본행주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한테는 분명히 올해 호재거리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은 투자를 할 때 지금 보여주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의 하단으로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 바닥 잡기를 하는 전략으로 조선주를 접근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지금 오늘 장에도 당장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현대미포조선처럼 전 선사 쪽에서는 그냥 현대미포조선 딱 한 종목 보고 있어요. 선사를 하시려면 현대미포조선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닥은 잡을 걸로 보이지만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렸다 잡으시는 게 좋고 가령 피팅주, 태광 같은 경우, 선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은 많이 빠지는데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려던 와중이었는데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이 빠지니까 못 가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피팅주들, 본행주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도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 올해 수주 전망은 작년 못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는 사실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실적 흑자 전환 전망들 우세한 모습이었죠. 이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 시작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9년 만에 흑자 전환 예상, 현대미포조선 흑자 기대했는데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최원수 전문가도 전해주시죠. 뭐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이 실적 발표하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현대미포조선 주가 하락했고 그러나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대우조선 해양 차트 잠시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모습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한국조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것은 연초에 수주 소식이 이 3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연초에 수주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고 그리고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이야 바닥을 좀 조만간에 잡기는 잡을 것 같은데 좀 당분간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관망해야 되지 않나 6만 원대까지도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작년 1월에도 2022년도 1월에도 6만 5,500원이 저가였는데 그 이후에 6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게 하면서 11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본다면 조금 주가 조정을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우리나라가 2위인 것은 역시 지금 현재 LNG선의 수주도 많이 받아놓고 있고 탱커선이라든가 그쪽도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일단은 물량 조절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으로 많이 그냥 수주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일감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쫄쫄 굶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그냥 물량 조절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 1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 잡으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조금 돌아서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세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조선주 잘 접근하는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흑자 전환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적주로 조선주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정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 전망 기존에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이달 말까지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여행 수요가 17억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거의 95%까지 회복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행 많이들 가시겠죠? 그 가운데 중국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게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조치가 이번 달 말까지로 원래 돼 있었는데 조만간에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서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정부는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코로나 유행 상황이 마스크 벗었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도 1% 안팎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해제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응해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좀 풀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중국이 최근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외국, 특히 유럽 쪽으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때문에 그 수혜를 좀 못 누리고 있는데 역시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입국자가 더 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본다면 면세점 관련 주인, 호텔실라라든가 카지노 관련 주인, 파라다이스, GK의 롯데관관 개발 이 종목들로는 어느 정도 좀 수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호텔실라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 최근에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했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선조정 받았다.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조금 기간 조정, 약세가 나온다면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롯데관관 개발을 한번 보시면 견주한 주가 움직임인데 한 번 더 모멘텀이 더 필요하긴 한데 이런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관련주들 좀 비슷한데 마찬가지고 GKL도 지금 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주가 크게 안 밀리는 모습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 수요를 어느 정도 좀 미리 그것 때문에 좀 지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매수 관점 쪽으로 말씀해 주신 카지노 면세점 종국들 쭉 봤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한 게 바로 지난 6일에 소식 나왔으니까 이번 주부터 3년 만에 중국에서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제외시키고 여타 국가들 명단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단기 비자 해제 조치를 하면 중국 쪽에서도 완화 조치가 나올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방역 완화 조치를 해제한다면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완화적인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항공여행 쪽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항공이나 여행 같은 경우에 아웃바운드 수요가 더 많고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나가야지만은 LCC라든가 여행사들은 수지 개선, 즉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인바운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여행사나 항공사들은 실적은 그렇게 많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쪽의 종목에 수혜를 맞추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행, LCC, 항공 이런 쪽보다도 면세점 카지노에 대해서 좀 더 우위를 가지고 대응하자는 전략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10월, 11월에 저점을 이들 종목들이 확인하고 우상향 해주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1월 한 중순 말부터 횡보양상 보여주고 있죠. 21선까지는 대부분은 다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 LCC 여행까지도 다 2선은 지지하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단기 비자 규제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 관련주들 움직일까요? 네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한 번의 모멘텀은 더 있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요. 중국 소비자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리고 카지노도 요즘에 좀 쉬고 있죠. 쉬는데 많이 안 빠집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옆으로 횡보입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느낌인데 뭘 기다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런 비자 발급 중단이 해제된다든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비자 발급을 다시 재개했다라든가 이런 소식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항공주도 저는 계속해서 중국도 일본 수요 해외 쪽으로는 수요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오늘 리포트 나온 것 같네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제주항공이 그렇다면 다른 항공사들도 그러지 않을까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상반기 때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초에 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어떤 정책 발표가 또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들이 철강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또 석유화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관심을 좀 지금은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철강 화학 쪽을 보신다면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볼 작정입니다. 네. 화장품 주는 추세가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많이 꺾이지 않고 있죠. 지금. LG 생활 건강만 워낙 기대치가 컸다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LG 생활 건강도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 쪽에는 많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모아가기 형태로 투자가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같은 종목들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 쪽으로 좀 더 되지 않을까. 오히려 토니모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잇지한불,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한 번에 파동이 더 나오게 된다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의 강도에 따라서 그동안 쉬어왔었던 중국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쪽 최원재 전문가와 신기수 전문가 전망해 주셨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